1.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의 구원을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 우리를 구원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부모님과 함께 저희 모두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참된 의미를 깨닫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독생자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을 주신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경건하게 하루를 보내며 주님의 재림을 기대하며 진해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해 목숨까지 아끼지 않으신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예수 크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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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